네, 193기 채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몸속에 어떤 종류의 질병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자기소개를 할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의 질병 종류를 보면 거의 종합병원 수준으로 이런저런 질병들을 가지고 오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가지고 왔는데 같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 결국은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들어가 보면 세포가 병들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세포를 또 자세히 바라보면 이 에너지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에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태워져야 혓바닥에 있는 세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눈에 붙어있는 세포는 볼 수 있을 것이고 위장에 붙어있는 세포는 그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세포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포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의 여러 가지들 중에서도 우리가 먹은 그 음식이 에너지로 태워지는 소기관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질병이랄지라도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여기서부터 모든 질병이 출발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졌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다시 치료할 수 있고 그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네 가지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면 세포 차원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보링이 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에너지가 활활 타오르면서 폐에 붙어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나면 호흡이 정말 쉬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장에 붙어 있는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회복이 되면 소화가 왕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종류의 질병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세포 하나를 살펴보면 한가운데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속에 유전자가 있는데 사실은 유전자가 망가지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속에 핵 속에 있는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속에도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가 망가져도 질병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좀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꼭 무슨 쌀알처럼 생겼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것의 이름을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미토라고 하는 말은 어떤 끈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콘드리아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나달, 씨앗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슨 씨앗처럼 생긴 게 세포 속에 들어있더라 그리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한가운데에는 무슨 뭐 실타래 같은 것이 막 꾸불꾸불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다 그래서 이 한자로는 어떤 실이 많이 들어있는 물체라고 해서 사립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딱 태워지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활력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찌꺼기가 껴 있든지 얘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능이 저하되면 활력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저쪽 양방에서는 이 세포라고 하는 뇌세포 속에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어떤 병원균이 침입해서 대부분 병원균은 침입하면 다 잡아먹어버리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병원체는 어찌 된 것인지 우리 세포와 더불어 먹고 사는 공생관계를 이뤘다 이렇게 소설 같은 얘기지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각자 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독립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번식을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내가 너 필요 없어 그럼 눈치가 빨라서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이 세포 하나 속에 에너지를 만드는 그 보일러실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씩 있는지 세보니까 어떤 사람 100개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한 사발을 먹어도 보일러가 적으니까 맨날 희마리가 없어 앉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일어날 때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힘이 안 나 먹을 때 보면 다 먹었는데도 100개에서 3000개까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일단은 하나하나가 정말 최상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세포 하나 속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도록 해주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 전체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자그마치 25% 4분의 1이나 돼요 얘가 망가지면 건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충 그냥 국민학교 실력으로 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먹은 여러 가지 그 영양물질을 이 세포 속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 리보솜도 있고 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에너지를 써야 되겠다 그 세포를 자꾸 움직이게 해주면 그 저장된 에너지를 ATP로 딱 태워주면서 그 세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 주름만 생기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가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개수도 줄어들었고 어떤 사람은 개수는 유지하고 있는데 열 효율이 확 떨어져서 에너지 집어넣어도 끓음만 나오지 에너지는 몇 개 안 나오면서 일어날 힘도 없고 걸을 힘도 없고 그 세포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 많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심장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심장병이라고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암질환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영양소가 결국은 세포에서 필요하니까 먹었지 않겠습니까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세포 속에 소포체, 리보솜, 리소솜, 세포핵 여러 또 작은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과 같은 어떤 장작에 해당되는 영양소가 들어가야 에너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작 아궁이에 아무리 밀어넣어도 불은 안 붙을 거예요 뭐가 있어야 불이 붙습니까 산소가 있어야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여기 백투에 된 설악산 골짜기까지 온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도 없고 저 설악산의 금강송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피콘치드가 풍성한 공기 또 피골계곡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리온 공기 산소가 충만한 공기 이거 맡으려고 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가 있어야만 화력이 세져요 화력이 세지고 그리고 여기에 양은 적지만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약간의 영양소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으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얘가 모든 기관에서 잘 나오면 활력 넘치는 것입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끄름이 껴 있든지 이게 조금 망가졌든지 뭐 기계는 괜찮은데 여기 필요한 영양소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든지 그러면 어떤 세포에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는데 연구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병들은 첫 번째 당뇨병 여기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에너지를 태워주지 않으면 포도당은 혈관에서 계속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혈당이 너무 높다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계속 기다려도 하루 정도는 기다려주겠는데 계속 보일러실이 가동이 안 되니까 필요 없나 봐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일단 아랫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때를 기다리자 그런데 포도당을 싸놓으면 부피가 너무 크니까 부피에 비해서 고칼로리로 응축시킨 것 바로 지방으로 바꾸어서 아랫배에 싸놓으면 무슨 질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비만이라고 진단을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기름 덩어리가 여기저기 쌓이고 심장 그 관상 동맥에도 기름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증, 동방결절에 막혀서 스파크가 규칙적으로 딱딱 튀겨주지 못하면 바로 부정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혈관에 여러 가지 지방질이 딱 찌들어 있으면 혈관에 피가 흐르는 부분이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심장은 세게 품어주는 길밖에 없을 거예요 세게 품어줬더니 혈관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높아져 고혈압이라면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좁아지다 못해 핏덩어리가 딱 막아버리면 그 다음 뇌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요 4분만 공급받지 못하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 혈압을 이기지 못하고 혈관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 와요 뇌출혈, 뇌경색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이게 뇌세포 중에서도 대뇌피질에 있는 세포 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서 에너지는 잘 안 만들어진다 너 동창 맞기는 맞는데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또 그 뇌세포 중에서도 흑색질 부분에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파킨슨병이 오고 또 솔기핵 부분에서 뭐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지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자야 돼요 특별히 낮에 햇볕을 보면서 만들어진 그 세로토닌이 밤에는 송과선으로 들어가서 멜라토닌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송과선이 또 뭔가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못 만들어주면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지면서 밤에 잠이 안 와 불면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또 근육세포가 제대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 미토콘드리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힘이 없어요 축 처집니다 근육은 안 쓰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근위축증이 오는 것입니다 또 만성염증, 만성피로증, 에너지 안 만들어지니까 만성피로증 오겠죠 그리고 면역세포 쪽에서 에너지 못 만들면 자가 면역질환 또 MK세포와 에너지 미토콘드리아가 문제 있어서 만들어내지 못하면 암세포 잡아먹지 못하면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늙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밥을 한 사발 먹으면 에너지가 70%가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가 찌꺼기가 쌓여서 녹슬어서 30%밖에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노화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여기 젊었을 때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탱글탱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 산소 이렇게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일부 나오기는 해요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ATP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활성산소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활성산소가 쇠까지 녹슬게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녹슬게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그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만들어낼 때마다 나온 활성산소에 의해서 녹슬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똑같이 한 사발을 먹었는데도 ATP 에너지는 얼마 안 나오고 활성산소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기를 원하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까 그 답을 찾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 네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 장작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TCA 회로라고 하는 복잡한 회로를 돌고 돌고 돌면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첫 번째 탄수화물이 있다고 했고 단백질이 있다고 했고 지방질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작에 해당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복잡합니다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처리되고 처리될 때마다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들이 필요한 거예요 불소식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뗄감 영양소 역할을 해주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꼭 골고루 3대 영양소를 먹어줘야 돼요 탄수화물은 곡식을 돌아가면서 먹으면 돼요 단백질은 콩 종류 돌아가면서 먹으면 됩니다 지방질은 견과류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양이 적다고 무시해왔는데 얘들이 풀이 붙기 위해서는 불소식의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비타민이 필요해요 비타민 B1, B2, B3, B5 주로 현미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고 통밀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고 과일 채소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코엔자임 Q10 얘가 없으면 다른 영양소 다 있어도 불이 튀겨지질 않아요 땅콩,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또 각종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마그네슘, 코코아, 견과류, 대두, 통곡류, 시금치 이런 것 속에 많이 들어있고 또 활성산소가 나올 때마다 좀 처리해줘야 아까 본 미토콘드리아처럼 망가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아연, 구리, 셀레늄, 망감 이런 항산화제들이 있어야 미토콘드리아가 늙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끼를 먹어도 한 수저를 먹어도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라 그래서 탄수화물은 곡식 그리고 단백질은 뭘로? 콩으로 지방은 견과류로 비타민과 미네라는 과일, 채소, 해조류를 한 수저를 먹어도 골고루 들어가도록 먹어주면 미토콘드리아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잘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산소가 없이는 에너지를 1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산소를 충분히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세포인가 세포로 들어가겠죠 그러라고 먹은 거니까 그러면 세포를 들어가면 세포질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세포핵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핵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포질, 세포의 마당에 있는 이 보일러실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당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에너지로 태워지는가 하고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세포 문을 열고 문 열어주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배웠죠 띵통하고 열어주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세포의 마당에서 일단 준비작업을 해요 그 포도당을 이제 에너지를 쓰려고 보따리를 풀어 제치는 겁니다 풀어를 해 해당 보따리를 풀어 제치는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게 에너지니까 포장만 풀어도 ATP 한 두 개 정도가 나옵니다 조금 나오는 거예요 풀다 보면 콩가루도 좀 나오지 않겠어요 두 분자가 나와요 이제 본격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피루부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피루부산이 산화가 돼 즉 산소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를 만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고 CO2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이걸 계속 산소는 이때 필요하니까 들이마시고 그 과정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코로 찾고 버려주는 호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TCA 회로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태우는 복잡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ATP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도 CO2가 나오고 그 다음에 TCA 회로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ATP 두 개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처리가 된 물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의 도움을 받아서 ATP 에너지를 몇 개를 만드는가 하면 28개나 만듭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에너지를 만들 때는 누가 꼭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O2 산소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여기 세포 지레에서 포도당 포장지 풀 때에 ATP 두 개가 나오는데 이때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정도만 만들고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산소가 충분하기만 하면 자그마치 두 개, 스물여덟 개니까 서른 개의 ATP를 만드는 거예요 다 합해서 서른 두 개의 ATP를 포도당 하나 먹었을 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있어야만 이 서른 개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결핍됐다 산소 부족한 데서만 산다 그러면 이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산소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여기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마당에서 두 분자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포도당 하나 먹었는데 여기 ATP가 두 개밖에 안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바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충만한 공기를 마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암세포가 생긴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에게 이제라도 피골 계곡에서 산소 많이 마셔줄 테니까 미토콘드리아 그냥 써줘라 그러면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산소가 충만한 산속으로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암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무 속에서 낮에 산소가 많이 나오죠 저쪽 힐링센터 뒷마당에 있는 그 금강송 숲을 자꾸 도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속초 시장님이 여러 직원들을 데리고 거기서 한참 동안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거기에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더니 여러 지금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맨발 걷기 코스 아직 안 만들었어도 산소는 나오니까 그 자리를 즐겨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적당히 해야 돼요 운동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을 먹었어요 먹은 목적이 뭡니까? 활동하려고 먹은 거죠 운동을 하든지 무슨 활동을 하든지 그런데 현대인들은 먹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걷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가려면 벌써 한 시간 걸어야 돼요 시장 가려면 또 그냥 하루 종일 걸어야 돼 이렇게 운동 강조 안 해도 예전에는 먹은 것만큼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00미터만 갈 일이 있어도 시동을 걸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적당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콩나무와 콩나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전자가 다른 게 아니죠 똑같은 대두콩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다가는 검은 보재기를 딱 씌워놨더니 햇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햇볕을 받아서 탄수 동화 작용이 진행이 되고 탄수화물을 만들 이 잎사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잎사귀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똑같은 콩을 밭에다가 심어서 햇볕을 쫙 내려오게 하면 햇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햇볕을 받기 위한 이 잎사귀를 만드는 유전자가 나 필요하대 하면서 막 활성화가 되니까 잎사귀가 만들어지고 햇볕을 받으면서 그 햇볕과 함께 뿌리에서 뽑아올린 H2O 물 그리고 잎사귀에서 뽑아들인 CO2 얘들을 에너지가 찢지고 붙이고 해서 포도당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도 음식을 먹었으면 이걸 운동과 활동으로 써줘야지 써주지 않으면 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미토콘드리아가 필요가 없으니까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손가락이 없어졌다 있다가는 안 하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안 쓰면 눈치가 빨라서 다 필요 없다네 두 개가 하나로 합해져 버리면서 숫자가 줄어버려요 한 달 사이에도 두 배로 왔다 갔다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에 발표된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s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트레이드밀 아시죠? 쥐를 여기서 달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진 그 쥐가 걷기를 했더니 뇌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실험을 한 거예요 쥐는 쪼개보면 되니까 직접 확인을 한 거예요 사람 가지고 쪼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보면 12주 동안 알츠하이머 걸린 이 쥐에게 운동 안 시킨 쥐 운동하게 한 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알츠하이머 안 걸린 건강한 쥐 두 번째는 알츠하이머 걸렸는데 운동 안 한 쥐 세 번째는 알츠하이머 걸렸는데 운동을 한 쥐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알츠하이머는 대뇌피질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쓰레기가 많이 축적됐을 때 나타나는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밀로이드가 처음에는 건강한 쥐 그리고 치매에 걸려서 운동 안 한 쥐 치매에 걸렸는데 운동한 쥐 똑같은 정도로 그 아밀로이드 전구물질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베타아밀로이드 이 원자재가 베타아밀로이드로 이제 바뀌는데 여기 보니까 가운데 치매에 걸린 쥐는 굉장히 많이 얘가 생긴 거예요 얘가 많이 대뇌피질에 쌓였으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치매가 걸렸는데도 운동을 하게 했더니 그 베타아밀로이드가 별로 안 생겼어요 치매가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그리고 또 여기 그림으로 본 것을 보면 건강한 쥐는 제일 위에 있는 건강한 쥐는 대뇌피질이 12주 전이나 후나 똑같아 친구 이름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렸는데 운동을 안 한 쥐는 12주 만에 거뭇거뭇한 부분이 많죠 죽은 부분이 많은 거예요 친구 이름 기억했던 부분이 죽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똑같이 치매가 걸렸는데도 운동을 한 쥐는 이게 아직 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보면 여기 The Journal of Gerontology 여기 2006년도 6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노인들에게 운동을 하게 했더니 운동을 한 사람들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 DNA 숫자가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토콘드리아인데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ATP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운동한 사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 숫자까지 늘어나더라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백투레덴에 와서 야 운동이 이렇게 좋다더라 해서 운동을 1주, 2주, 3주, 4주를 했더니 처음 들어올 때보다도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2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2배가 늘어납니다 굉장한 거예요 운동이 그런데 이제 한 달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할게요 하고 갔어 갔는데 운동 똑같이 해요 안 해요? 비 온다고 안 하네 아침에 또 부부싸움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하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딱 한 주일을 쉬었어요 4주 동안에 2배로 미토콘드리아를 늘려놨는데 한 주 쉬니까 반절을 까먹어버려 200%에서 150%로 줄어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눈치가 굉장히 빠르대니까요 4주를 안 하면 다 까먹어버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만 눈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눈치가 있어서 한 주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벌써 힘이 없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아니다 운동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했더니 한 주 만에 까먹은 미토콘드리아 다시 200%로 증가시키는데 4주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부부싸움을 했든 말았든 운동은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미토파지 스위치를 키라는 거예요 오토파지는 많이 들어봤는데 미토파지는 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오토파지는 내가 2000kcal를 쓰는데 한 500kcal만 먹었다 그럼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1500kcal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모든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면서 그 1500kcal를 어디 좀 쓸데없는 걸 좀 뜯어 먹으면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염증이 있네 얘도 뜯어서 분해해 보니까 단백질이에요 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가지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 하나도 못 만들어내는 애가 있네 그럼 이것도 분해했더니 에너지가 돼요 어? 여기 암세포가 왜 있어? 암세포 뜯어 태웠더니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치료 방법이 되겠다 바로 2016년도에 오스미 요시노루 교수가 40년을 이것만 연구해서 오토파지 스위치를 어떻게 켤 수 있는지 바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2016년도에 받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막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오토파지는 오토파지인데 미토콘드리아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도 막 에너지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여기도 끓음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얘도 세포 속에 있는데 오토파지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쌓인 쓰레기를 오토파지가 싹 끓음을 뜯어먹고 청소해 줘서 포링을 해 주는 건 이건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오토파지다 그래서 이름을 별도로 붙였어요 오토파지는 오토파지인데 미토콘드리아를 오토파지 시키는 것은 미토파지라고 한다 학자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너무 중요한 오토파지니까 그래서 오토파지의 일종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서 끓음만 나오고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을 때에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오토파지 시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여기 뉴트리언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즉 배가 조금 고플 때 그 스위치가 켜진다 그랬으니까 돈 없어서 굶어가지고 배고프면 피눈물이 나겠지만 아 이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보링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래된 보일러 이 보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쪽 힐링센터 건물을 제가 이제 처음 구입했을 때 여러 해 동안 문 닫아놨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딱 태우니까 불이 붙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냥 보일러 썼어 어느 날 서울을 갔다 오는데 이 설악동에서 막 검은 연기가 막 올라가는데 이게 불 난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느 집에 불이 났나 하고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은 안 났고 이 보일러에 끄름이 얼마나 쌓였는지 막 엄청난 새카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걸로 바꾸려다가 한번 싹 청소를 했더니 이야 기름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여러분 이 미토콘드리아를 보링을 하는 비결이 여기 보니까 조금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것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이게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근거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것도 집어삼켜서 에너지로 써버려요 쪼각난 것도 집어삼켜서 에너지로 써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조금 효율이 떨어진 것은 깨끗하게 청소해서도 제대로 작동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포일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뭔가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미토파지를 시켜서 젊은 세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토파지 미토파지 스위치를 키는 비결이 노벨상 받은 논문에는 조금 덜 먹어라 그러면 켜진다 그래서 약간 배고픈 것을 감사하고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쥐 가지고 할 때는 막 굶겼는데 사람에게 치료하려고 딱 굶어라 그랬더니 잘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의사들이 다른 방법은 없을까? 미토파지 스위치 키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지금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되는데 어떤 걸로 스위치를 키는지 제가 좀 보니까 밀로틴 입을 써요 이거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항암제입니다 또 어떤 논문은 라파마이신을 써요 이거는 면역 세포를 죽이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또 어떤 논문에서는 매포민 들어보셨죠? 당뇨병 치료제를 써요 야 이게 오토파지가 강제로 작동이 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논문 결과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한 연구가는 레스베라트롤을 먹어도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용압육에 있는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켜진다는 것을 알았고 수많은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이 플라보노이드가 스위치를 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냥 쥐실험을 하는 것처럼 무조건 굶기는 건 사람에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지 않게 뭔가를 먹기는 먹는데 여기 레스베라트롤이나 여러 가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이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토파지 디톡스를 합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이든지 어떤 질병을 가졌든지 미토파지를 작동하게 해서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다시 새 것으로 바꿔주면서 질병을 치료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오토파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다니엘 최라고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44살인데 벌써 당뇨병을 가지고 고생을 한 지 20년이 됐다는 거예요 혈당이 500 이상 올라갑니다 주사를 맞아도 잘 떨어지질 않아요 합병증이 이미 시작이 돼요 당뇨병, 고혈압, 신장이 또 망가지겠죠 벌써 여기 통증이 느껴져요 이게 안개 낀 것처럼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TV방송과 라디오방송에서 이런 원리를 계속 강의하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에게 운동해라 강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운동은 한 번에 한 시간까지만 하는 게 좋아요 더 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디톡스 식사를 했는데도 안 떨어져요 500에서 200까지는 떨어지는데 더 이상 하면 떨어져요 나머지는 운동으로 빼라 한 시간짜리만 해라 한 시간하고 그 다음날 재보니까 한 170 정도 떨어졌는데 아직도 정상이 안 해요 그러면 한 시간짜리를 다른 시간에 또 한 번 더 걸어라 그래서 여섯 번을 걸었어요 한 시간하고 쉬었다가 여섯 번 여러분 당뇨 환자는 굶어도 어느 정도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는 것으로 조절을 하고 나머지는 걸어서 빼야 돼요 걸으면 틀림없이 당은 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섯 번씩을 걸으니까 정상이 되고 약을 쓰지 않고 혈당이 정상이 되면 합병증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을 했더니 미토콘드리아가 몇 배로 는다고요 두 배로 늘었으니까 이제는 여섯 시간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세 시간만 운동을 해도 정상이 돼 또 한 달이 지나니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좋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시간짜리 아침에 저녁에 두 번만 걸어도 밥을 먹으면서도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 돼서 당뇨도 정상, 고혈압도 정상, 심부전증, 통증도 사라져 아침에 한쪽 발 조금 썩어 들어가면서 슬길 끌고 걸었는데 그것도 다 나서 눈도 안개 거쳐져 깨끗하게 치료가 돼 놀랍게 모든 것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뭘로 회복시키면 좋겠어요? 미토파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비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우기 하면서 5대 영양소 먹기도 하고 비우기 할 때도 5대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선한 산소 공기 마음껏 마시면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로부터 회복이 되면서 세포가 살아나고 장기가 살아나고 그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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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